미꾸러지 한 마리가 온 냇물 흐린다더니. 1인 시의 불법 아닙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. 경찰도 예외는 아닙니다. 어디 주먹질할 데가 없어서 얘한테 휘둘러놓고. 경찰 복 입으니까 막 나가도 되는 줄 알아. 전 함부로 주먹을 휘두른 적 없습니다. 자네는 10년 전에도 친구한테 주먹 휘둘렀어. 안 그래? 이번 사건이 과거 사건으로 인해서 왜곡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못 찍어도 큰 소리지? 경찰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려놓고 부끄러운 질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. 전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오명에서 벗어나겠습니다. 허튼 짓거리 말고 가서 징계위원회 조치나 기다려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우리가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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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